한비티비 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시험을 필기를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시험 일자를 알아보니까 어제랑 오늘 잡으면은 천안에서는 남서울대 다음... 다다음주죠? 다다음주에 18일날 볼 수 있었는데 다 꽉 찼어요 120자리 넘는게 다 꽉 차가지고 다음 시험으로는 일자를 알아보았는데 필기시험이 10일 10일에 접수를 할 수 있고 이때 또 11일날 오전 10시에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해서 8월 22일부터 26일 상위로 배정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이때 또 떨어지면 25일이나 26일날 접수를 해서 9월 5일이나 8일날 시험을 볼까 생각합니다 여기 시험 접수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시험일인데 쭉 한번 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시험이라서 자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바가 있으시면은 꼭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가격은 14,500원이고 저는 천안에서 올까 생각중이구요 남서울대에서 실기는 25,200원 입니다